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6월 25일 날 시행했던 서울시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서 화학 파트 해설 강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늘 한번 그럼 우리 문제지를 다 받으셨으니까 한번 1번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1번 볼게요 질량이 222.22g이고 부피가 20.0 3제곱센티미터인 물질의 동그라미 있어요 밀도인데 이 문제를 계산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밀도 구하는 것은 밀도 동그라미 치고 부피 분해 질량 해서 20.0을 222.22로 나눴어 나눴더니 뭐가 나와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뭘 알아야 되는 문제냐면 유효 숫자 계산 방법을 알아야 되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규칙이 뭐냐면 그 4층 연산을 할 때 4층 연산을 할 때 답에 해당하는 유효 숫자는 유효 숫자가 작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우리 그 첫 번째 질량에 대한 유효 숫자는 몇 개예요 유효 숫자가 6개예요 222.22가 모두 유효 숫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피에 해당하는 20.0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항상 유효 숫자를 다룰 때 0이 문제예요 0 그렇죠 그 0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뭐냐면 0은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첫 번째 규칙이 뭐다 1번 앞부분의 0은 유효 숫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 0.02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앞에 나와 있죠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앞에 나와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 아시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세 번째 규칙 보면 소수점에 있는 이 유효 숫자는 유효 숫자에 해당하지만 앞에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라는 거 좀 기억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의 0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의 0은 무조건 유효 숫자예요 자 예를 들면 103 그럼 어때요 가운데 있는 거죠 중간 부분에 그렇죠 그럼 유효 숫자가 하나 둘 셋 세 개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죠 괜찮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끝에 0이에요 끝부분이라고 할까요 끝부분 끝의 0 보다는 패턴을 맞춰서 끝부분의 0은 반드시 유효 숫자예요 아 여기 뭐야 그 소수점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경우만 유효 숫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럼 주어진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밀도 있죠 20.0이에요 그렇죠 0 그럼 얘는 이 유효 숫자가 두 개가 아니라 소수점 밑에 있는 거 있죠 얘는 지금 중간에 있는 0이기 때문에 유효 숫자구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에 있는 0은 얘 유효 숫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몇 개가 된다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요 이 앞부분의 0이니까 아니고 중간에 있는 0이니까 유효 숫자 소수점 아래에 있으면서 괜찮죠 그렇죠 2개 3개 3개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주어진 우리 부피 보니까 어때요 20.0이라고 나왔으니까 유효 숫자 몇 개 3개예요 3개 아시겠죠 그러면 6개의 유효 숫자하고 3개의 유효 숫자가 4층 연산을 통해 가지고 정답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그럼 정답의 유효 숫자는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제일 큰 원칙이죠 그렇죠 작은 유효 숫자를 따르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습니까 그럼 1번 문제는 계산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유효 숫자 개수를 헤아려 가지고 푸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번이 정답일 거예요 4번이 정답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제 교재 제일 첫 부분에 유효 숫자를 다루는 교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 배우냐면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한번 배웠던 대학 가서 배웠던 기억 왜 전자계산기를 활용할 때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는 거의 묻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1번부터 당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2번 가볼까요 1기압에서 A라는 어떤 기체 0.003몰이 물 900g에 녹는다면 이건 뭐냐면 다 학생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그냥 막 숫자예요 정밀도를 좀 증가시켜가지고 0.003몰 900g 이런 숫자를 막 줬어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 읽으면서 계산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읽어 나간다고요 다면 키워드가 뭐냐면 1기압에서 2기압으로 어때요? 압력이 증가했어요 압력 증가했을 때 0.006몰이 같은 양의 물에 녹게 된다라는 건 바로 뭡니까? 압력이 증가할 때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그 원리죠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헨리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정의뿐만 아니라 만약에 관계식이 같이 나온다면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번부터 보세요 보기 1번 돌턴의 분합법 이거 뭡니까? 혼합기체인 경우에 성분기체들의 부분압력의 합은 전체 압력과 같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관계식을 굳이 만든다면 돌턴의 부분압력은 뭐예요? 성분기체가 PA 플러스 PB A하고 B는 바로 기체의 부분압력에 해당하는 거죠 플러스...은 뭐하고 똑같다? P 토탈 전체 압력과 같다 이게 돌턴의 부분압력의 법칙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식이에요 저는 관계식은 아니니까 그냥 염두에 두고 정의를 기억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번 그레이엄의 법칙이죠 이걸 또 못 읽나? 그건 아니겠지요? 그레이엄의 법칙 그레이엄의 법칙은 뭐였어요? 그레이엄의 법칙은 확산법칙이죠? 그레이엄의 확산법칙이라고 해서 어때요? 온도가 똑같다면 같은 온도라고 한다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뭐가 똑같냐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의 에너지가 똑같아요 평균 운동의 에너지가 똑같은 상황에서 질량이 다 다르잖아요 분자량이 다르죠? 그렇죠? 분자량이 다르니까 그 기체들마다 뭐가 다르다? 확산속도가 다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관계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뭐가 되냐? 이거죠? VA분의 VB 즉 A기체와 B기체의 확산속도의 B는 뭐하고 반비례 관계있다?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제곱근 루트를 씌웠으니까 여기가 MB가 나오고 그다음에 MA가 나옵니다 즉 반비례 관계있다라는 표현식이 바로 2번에 해당하는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다 세 번째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기체에 관련된 법칙을 제가 이론 강의에 드릴 때 7개의 법칙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위에 나와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7가지의 법칙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법칙이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이에요 그냥 수업하다가 또는 자기 자신이 문제 풀고 복습하면서 무슨 법칙이 나왔거나 아니면 정의가 나오면 자기 머릿속에서 그것들을 계속 뭐 하셔야 돼? 수도 없이 반복하셔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다시 한 번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누구와 부피와의 관계예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무슨 관계죠? 결론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걸 갖다가 만약에 관계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거죠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 EQUAL K다 K는 일정하다는 뜻이죠 이미 한 번 텀이 돌아간 학생들은 노트 정리가 한 번 돼 있잖아요 노트 정리 꼼꼼하게 하세요 나중에 다 피드백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자료들이니까 노트 정리 정말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인강 듣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거 필기 속도 좀 빨라야 되잖아요 정리가 잘 안 되면 연습장에다 해가지고 가셔서 복습하면서 노트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색깔 좀 바꿔가면서 특히 남학생들 색깔 바꾸라고 하면 연필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바꾸고 이러지 말고 그래서 색깔 바꿔가지고 눈에 확 띄게 그럼 나중에는 왜 자꾸 이렇게 형광펜으로도 하고 하냐면 시간을 단축시키기 하나의 과정이에요 쭉 보시다가 책자를 막 넘기는데 복습할 때 넘기는데 형광펜에 타이틀이 딱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뭐예요?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중요하니까 시험문에 잘 나오니까 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은 헨리의 법칙으로 간다 3번 갈게요 3번 양자수 중에 하나로 여러분 양자수 하면 우리는 몇 가지 양자수로 구분해서 배웠어요 네 가지로 배웠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다? 주양자수 그렇죠? n으로 표현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부양자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자기 양자수 네 번째가 스핀 양자수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 3번 문제에 내가 모르는 양자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부양자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궤도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얘기해요 부양자수의 다른 말이 궤도 각 운동량 양자수예요 이렇게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출제자가 부양자수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용어를 살짝 바꿔서 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 크게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1번에 나와있는 주양자수는 가로 열고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약자로 n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n 괜찮죠? 그다음에 2번에 각 운동량 양자수는 뭘로 표현하면 되죠? l로 표현하면 돼요 물론 있잖아요 총 각 운동량 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2번 보기하고는 좀 다르죠? 총이라는 앞자가 붙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부양자수인 아까 궤도 각 운동량 양자수에다가 스피 양자수를 합해서 j라고 하는 양자수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심화야 우리 공무원 시험법에 해당하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 나중에 제가 한 말이 조금 무슨 말일까 하고 궁금하다면 이런 포털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본 예전에 찾아봤는데 쭉 읽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는 뭐야? 부양자수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읽고 밑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건 봐요 안 봐요? 안 본 내용을 지금 내가 얘기한 거다 이런 이야기 아시겠죠? 참고하시고 그런데 시험법의 내용은 조금 벗어난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2번 보기 2번은 우리 부양자수인 L로 표현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자기양자수는 어떤 약자로 표현하죠? ML이죠 ML 문제에 딱 부합되는 거예요 ML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스피 양자수는 어떻게 표현하죠? MS라는 약자로 표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도 제가 이론 수업할 때 다 나눠서 설명하고 우리 과제물도 받았었죠? 뭘 받았어요? 헬륨 원자번호 예를 들어 7번 질소가 주어졌다 그러면 7개의 전자에 각각에 해당하는 양자수를 제가 다 표현해 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연습을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유기화합물인 펜테인의 미즈스예요 구조이성질체 이 이성질체가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범위가 꽤 넓고요 그 다음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선상까지만 딱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도대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범위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하기가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이건 프린트 수업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프린트 수업 해가지고 프린트가 세 페이지짜리가 딱 나갔는데 맨 앞 페이지는 탄화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명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이 이성질체에 대한 걸 정리한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따로 우리 처음 듣는 학생들은 그 프린트를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세 번째 페이지에 그냥 덩그러니 뭐가 있냐면 타이틀은 이성질체라고 써 있는데 그냥 표만 나와 있어요 거기 우리가 필기하면서 다 채워넣던 그런 프린트인데 거기에 이성질체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했냐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렇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지금 문제에 나온 구조이성질체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기하이성질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학이성질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표도 드리고 잘 그리지 못하는 그림을 매번 그려가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상작용을 통해서 기억에 오래가라는 그런 걸 좀 도모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험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단어가 기억이 안 났지만 뭐는 기억이 났다? 그 단어의 위치 그렇죠? 노트에서의 위치가 기억이 났어요 그런 것처럼 좀 각인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표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알겠죠? 그 구조이성질체도 또 몇 가지로 구분했냐면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탄소 골격에 따른 이성질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치환기 위치에 따른 이성질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때요? 세 번째가 작용기 위성질체죠 그렇죠? 이 얘기인데 지금 구조이성질체를 제가 정리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은 좀 인터넷에 보니까 좀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봅니다 이성질체 아까 제가 표를 말씀드렸더니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학생도 있어가지고 첫 번째 뭐였냐면 여기 타이틀만 적을게요 구조이성질체예요 두 번째 뭐죠? 기하이성질체 세 번째가 광학이성질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구조를 또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뭐예요? C골격 탄소 골격에 따른 이성질체 두 번째가 뭐죠? 치환기 위치에 따른 이성질체 치환기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용기 이성질체예요 작용기 세 가지를 구조이성질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4번 문제는 뭐예요? 펜테인이 주어졌어요 펜테인 C5H12라고 하는 펜테인이 주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죠? 치환기가 있어요 없어요? 치환기라는 건 뭐냐면 수소 원자 대신에 염소가 치원되거나 아니면 브로민이 치환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죠 그렇죠? 얘는 치환기 위치에 따른 구조이성질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용기 이성질체가 또 구조이성질체 안에 들어가는데 작용기 이성질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작용기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작용기 한번 쭉 한번 열거해 봅시다 첫 번째 OH로 끝나는 뭐가 있죠? 하이드록시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O가 딱 들어가 있는 에테르기 그렇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CHO로 끝나는 포름일기 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CO가 가운데 들어있는 카본일기 그렇죠? 그 다음에 COOH로 끝나는 카복시기 그 다음에 CO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에스터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NH2로 끝나는 아미노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성질체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에 6개가 해당하는 건데 얘는 도대체 어때요? 작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얘도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구조이성질체 중에서 그럼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탄소 골격에 따른 이성질체라는 얘기예요 되었죠 그렇죠? 펜테인은 구조이성질체로 몇 개 있어요? 제가 이 앞 페이지에 뭐라고 써드렸냐면 알케인 이렇게 써드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탄소수가 하나인 CH4, C2H6, C3H8, C4H10, C5H12까지 적어드리고 뒤에는 수도 없이 나가니까 적어드리고 밑에다 숫자를 적어드렸어요 어떻게? 1, 1, 1, 2, 3 그래놓고 여기 어디에 동그라미 쳤어요? 지금 수업시간에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온 거예요 몇 개의 답이? 3개 이 3개가 뭐다? 노멀, 아이소, 네오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아주 적중률이 높게 나온 게 바로 4번도 정확하게 해당하는 얘기다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환경직이나 식품위생직을 준비하면서 문제풀이부터 처음 듣는 우리 동영상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나 오늘 실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금 제 말이 어때요? 뭐라 그럴까?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업을 쭉 진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꾸 강조하는 거냐면 내가 가르친 데서 많이 나왔으니까 믿고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른 말로 돌려서 왜? 직격차를 날리면 어때요?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조이성질체의 개수는 몇 개다? 3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3번입니다 5번으로 갈게요 염소산 포타슘은 가열하면 고체의 염화 포타슘과 그다음에 산소기체를 형성하는 흰색의 고체이다 EATM 500켈빈에서 30리터의 산소기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염소산 포타슘의 몰수는 그랬습니다 일단 몰수 계산하는 문제니까 뭘 알아야 우리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반응식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개수비는 무슨 비니까? 몰수비니까 그렇죠 그렇죠? 개수비는 몰수비니까 반응식을 이용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첫 번째 떠오르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기체가 30리터가 나왔다 어떻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주어진 압력이라든가 또는 온도 그다음에 부피 이런 온도 압력 부피를 이용해가지고 발생한 산소기체의 몰수를 개선해내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야겠다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한꺼번에 떠올라야 돼요 5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별표하시고 또 차근차근 따져보면 전형적인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계산이 약간 실수할 수 있나? 이 정도인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론 수업 정리 끝내놓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훈련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전 문제 풀면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한 가지 뭐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그래서 평상시에 시간을 단축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런데 그 훈련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읽자마자 답이 나올 정도로 예를 들면 아까 1번 문제 같은 거 계산합니까? 계산 안 합니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효수자 개수 찾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러려면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어때요? 관련된 법칙들이 쭉쭉쭉 읽으면서 그냥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관계식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머릿속에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5번을 아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설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첫 번째 관계식부터 화학 반응식부터 한번 꾸며보자 화학 반응식 꿈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또 버버버버리는 학생들 많아요 그렇죠? 자 역시 화학 반응식을 하는 방법도 많이 외우세요 외우다 보면 나중에 터득이 돼 요즘 우리 화학 반응식 가면 어때요? 쓸 때 제일 걱정이 뭡니까?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이 뭔지 몰라 화학식이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말로는 거기 우리 요인은 나왔지만 염소산 포타슘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염소산 포타슘이 과일에서 열분해가 되면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지만 만약에 모르는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어때요? 염소산 포타슘이 KClO3죠? 얘를 열분해 한대요 여기 열분해 하면 뭐가 나올 거냐 일단 문제에서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산소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산소를 또 O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안 하겠죠 그렇죠? O2예요 O2 그래놓고 뭐가 나오냐면 KCl이라고 하는 염화칼륨이 나와요 염화칼륨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맞추면 돼요? 개수 맞추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O3에는 어때요? 하첨자가 3이라고 하는 숫자와 O2에는 어때요? 하첨자가 2예요 3과 2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죠? 6이에요 6 6이니까 산소 원자 개수만 맞추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얼마 들어가요? 개수 2 들어갈 것이고 얘는 개수가 얼마 들어갑니까? 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 들어가겠죠? 2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맞추는 방법 물론 개수 맞추는 방법은 여러분 교과서에는 몇 가지가 실려 있어요? 세 가지가 실려 있어요 첫 번째 어림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미정개수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산하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실전에서는요 얘는 미정개수법으로 해야 될 것이야 얘는 산하수 이렇게 생각할 틈이 없어요 보자마자 어때야 돼요? 그냥 어림법과 미정개수법을 동시에 활용을 해가지고 제일 복잡한 놈의 개수를 1로 놓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어때요? 얘가 분명히 분수가 나올 거야 분수 나오겠죠 그렇죠? 분수가 나오면 뭐로 한다? 다 분모를 곱해가지고 정수로 만드는 과정으로 하신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은 뭐냐면 화학 반응식을 외우세요 그냥 써줘요 그냥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할 때도 평상시에 화학 반응식을 많이 외워라 그다음에 화학식을 많이 외워라 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나중에 다 시간 단축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1년 준비해가지고 다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나중에 풀어보니까 20문제를 다 풀 수 있어 그럼 쉬웠어 괜찮았어 풀만 했는데 실전에서 시험 시간에 20분 주잖아요 그렇죠? 2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딱딱 정해진 시간이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뒤에 있는 3문제를 못 풀었다 또는 2문제를 못 풀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간 단축 훈련은 바로 뭐다? 웬만하면 다 머릿속에 외운다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나올 때까지 아시겠지 그렇죠?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래요 아직 안 끝났어요 5번 문제 그럼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응식을 세운 다음에 우리 KCLO3라고 하는 어때요? 염소산 포타슘이라고 했죠 그렇죠? 염소산 포타슘과 그다음에 어때요? 산소의 개수비가 2대3이에요 2대3이라는 개수비는 바로 뭘 의미한다? 2대3이라는 몰수비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2대3이라고 하는 우리 개수비는 써놓을 거예요 는!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문제에서 EATM 500K 30L의 산소기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염소산 포타슘의 몰수는? 예몰수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할 건 이렇게 박스로 쳐놓고 그다음에 산소의 몰수는 뭐로 구한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구한다 N은 어떻게 하죠? N은 RT분의 RT분의 뭡니까? PV 이걸로 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죠? 원래는 PV는 NRT였는데 몰수를 찾기 위해서 이런 관계식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집어넣어 봅니다 R은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주어졌죠 0.08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T는요 500K이에요 500K 그 다음에 압력은요 압력은요 2기압이고요 그 다음 부피는 30L네요 그렇죠? 자 이거 쭉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죠? 1.5 1.5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1.5예요 그러면 2대 3은 X대 1.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건 얼마일까요? 1몰이죠 1몰 1몰에 해당하는 건 고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데 4번이고요 1몰로 나올 수도 있지만 모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염수한 포타슘의 질량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질량이 나올 때는 몰수에다 뭘 곱하면 됩니까? 화학식량 곱해서 그렇죠? KCL O3라고 하는 놈의 화학식량 곱해서 질량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6번 갑니다 여러분 에틸렌은 CH2 이중결합 CH2 분자식으로 얘기한다면 C2H4예요 C2H4의 구조를 갖는 석유화학 공합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에틸렌 분자 내의 탄소는 밑줄 치세요 어떤 혼성 궤도함수 혼성 궤도함수 우리 분자의 모양에 의한 전자배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분자 모양은 크게 몇 가지를 공부했냐면 5가지가 핵심 내용이었고 거기에 저희가 제가 플러스를 몇 개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거 한번 정리하죠 먼저 우리 분자 모양 하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직선형이 있죠 직선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면 삼각형이 있죠 그 다음에 사면체가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삼각뿔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분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분자 모양을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렇죠? 자 직선형은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몇 쌍 있다? 두 쌍 있는 경우예요 얘는요 세 쌍 얘는요 네 쌍 얘도요 네 쌍 얘도 네 쌍인데 이 사면체 같은 경우는 모두 뭐다? 공유전화 쌍이지만 삼각뿔 같은 경우는 비공유전화 쌍이 하나 있어 생기는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 배웠네요 자 얘는요 비공유전화 쌍이 두 쌍이나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 모양들은 같은 네 쌍이라 하더라도 모양들은 다르지만 전자 즉 혼성 오비탈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두 쌍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얘를 SP 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세 쌍 있는 경우는요 SP2 혼성이다 그렇죠? 얘는요 SP3 얘도 역시 SP3 얘도 SP3 혼성 오비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확장된 옥택 규칙이 적용돼가지고 뭐도 있어요? 우리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다섯 쌍이 있는 놈이 있고 여섯 쌍이 있어요 그렇죠? 다섯 쌍이 있는 경우로 우리가 SP3D 그 다음에 여섯 쌍은 SP3D2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론 수업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 문제 6번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뭐다? 이 에틸렌이 어떻게 생겼냐? 얘는 너무나 잘 알듯이 무슨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평면구조죠 그렇죠? 평면구조 즉 이 중심원자를 통해가지고 삼각형 구조고요 삼각형 구조 이 중심원자라고 한다면 얘가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혼성 오비탈은 바로 뭐다? SP2 혼성이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보자마자 평면 삼각형인의 SP2 혼성 이렇게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시간 단축시켜야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7번 문제예요 교통신호등의 녹색 불빛의 중심파장은 522나노미터이다 나노는 우리 10에 몇 승이죠 여러분? 10에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렇죠? 10에 마이너스 9승 거기다 체크해 주시고요 나노 이렇게 맞아 나노 10에 마이너스 9승이었어 라고 하다가 평상시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이론 수업할 때도 계산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잊어버려 그렇죠? 잊어버리는데 가끔가다가 간헐적으로 연습만 해 주시면 문제 풀 때 활용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복사선의 진동수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7번 문제는 어떤 관계식이 필요합니까? 에너지와 그다음에 진동수와 그다음에 파장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이론 수업할 때 보호의 수원자 선 스펙트럼을 제가 소개를 했죠 그렇죠? 수원자 선 스펙트럼에 대한 모델링을 그려드렸어요 빛이 쭉 빠져나오면서 분광기를 통했더니만 어때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무슨 스펙트럼이 나왔다? 선 스펙트럼 4개의 빨 초남보에 4개의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 됐죠? 그럼 이 녀석들은 보라색 바깥에 자외선, 빨간색 바깥에 적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을 나눠서 얘네들의 에너지와 진동수와 파장의 상관관계를 제가 관계식 하나로 딱 말씀드렸다 이런 얘기 그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는 어떻게 구했죠? 플랑크 상수 하에다가 진동수 뉴 이렇게 구했어요 이는 하 뉴는 어떻게 구했다? 람다 파장분의 하 C 이렇게 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깔끔하게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즉 하하고 하를 어때요? 소고시켜버리면 이거하고 소고시켜버리면 뭐가 나와요? 아, 진동수 뮤는 어떻게 구한다? 람다 분의 C구나 이 관계식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하고 뭐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빛의 속도 주어졌죠? 그 다음에 파장 522나노미터 주어졌어요 그럼 계산하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위에는 3 곱하기 10에 8승 밑에는요 아까 522니까 얼마예요? 얘는 5.2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승이 되나요? 7승이 되나요? 7승 9승이었으니까 이렇게 푸셔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온다? 5.7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 헤르츠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해서 정답은 4번 찾으셔요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크세노는 8A족 이 8A는 예전에 쓰던 주기율표에서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전용 원소를 뒤에다가 A라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얘 몇 쪽이에요? 18쪽이에요 8A 위에다가 18쪽 출제자가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렇게 8A족 이런 거 쓰는 분들 거의 없는데 다 은퇴하신 것 같은데 이 양반은 끝까지 버티고 계시네 18쪽입니다 기체 중 하나로서 매우 안정한 원소다 그런데 반응성이 아주 높은 불소 어때요? 플로우린이죠? 불소와 반응하여 XEF4라고 하는 분자를 구성한다 원작과 껍질 전자상 반발의 모형에 의해서 예측할 때 XEF4의 분자 구조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도 별표합니다 역시 물론 이런 수업 때 제가 다 예를 들어 드리고 XEF4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려도 드렸어요 이 XE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기체예요? 비활성 기체죠? 비활성 기체니까 원작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8개예요 8개 8개다 보니까 어떤 구조를 갔냐면 1, 2, 3, 4, 5, 6, 7, 8 이게 그리면 도대체 저 양반은 뭘 그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간다? 플로우린이 들어오고 플로우린이 들어오고 플로우린이 들어오고 플로우린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중심원자인 크세론을 중심으로 해서 평면의 사각형을 형성하고 위아래 비공자쌍이 어때요? 균형을 이루면서 딱 존재해요 아시겠죠? 그렇죠? 얘와 같은 놈이 중심원자가 지금 전자쌍이 총 몇 쌍이 있는 거예요? 6쌍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혼성오비탈로 얘기하면 얘가 무슨 혼성오비탈이에요? SP3D2예요 얘가 나중에 우리 이론 수업 때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오늘은 좀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지금 얘는 몸으로 봤냐면 그렇다고 이 문제풀 때 얘를 문제지에다가 저처럼 그려 그리고 얘가 어때?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는 평면 사각형이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자주 나오니까 외우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챙겨 나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XEF2라는 것도 있어요 XEF2 얘는 직선형 구조예요 직선형 구조 왜냐하면 XEF2도 어떻게 외우냐면 XE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8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플로우린이 어떻게 와요? 여기가 플로우린이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오면요 이 비공전화상이 얘를 직선형으로 만들면 비공전화상이 공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얘 또 평형을 이루겠죠? 평면 정상각형이니까 이 플로우린은 직선형태로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거 시험시간에 그리고 하겠어요? 아니면 외우셔야겠어요?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으로 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래요? 아니면 외워야 돼요? 출제빈도가 높으니까 제가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외우십니다 그래서 사각평면이다 이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원소 분석을 통하여 분자량 자 9번 문제 별표하세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이거 뭐 하셔야 돼요?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분자량 계산하면 돼요 그냥 분자량 알겠습니까? 이걸 분자량을 계산했더니 이것도 이렇게 푼 학생들이 있어요 이론 수학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저한테 탄소 백분율이니까 49.3%를 어떻게 한다? 나누기 12로 나누고요 정석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수소 6.9%니까 뭐로 나눈다? 1로 나누고요 산소 43.8이니까 어때요? 얼마로 나눠요? 16으로 나누면 몇 대 몇 대 몇이 나와요? 2대 5대 2가 나와요 약 막 개고생해가지고 풀었더니 2대 5대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탄소와 수소와 산소에 그럼 무슨 식이 나오는 거예요? 실험식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실험식과 분자식 사이에는 뭘 알아야 된다? 분자량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각각의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뭐만 대입하면 돼요? 분자량 대입해가지고 분자량을 계산해가지고 정답 찾으면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이 문제 풀이의 정석적인 방법은 바로 뭐다? 아까 질량 백분율을 각각 뭐로 나눠준다? 원자량으로 나누어서 뭘 구해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구할 거예요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 나오겠어요? 2대 5대 2 그것도 딱 떨어지도 않아 약 2대 5대 2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거 나오면 이거 무슨 식이에요? C2H5O2는 실험식이죠? 실험식 실험식이 나오니까 분자식으로 바꾸려면 뭐 알아야 돼요? 분자량이 146이야 그리고 실험식은 어때요? 73이고요 그죠? 그러면 2배니까 2배 해가지고 C4H10O4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정석적인 풀이 방법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실전에서는 없다 그러면 왜 실전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수업시간에 그렇게 배우느냐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문제는요 실험식을 구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론 수업시간에 조금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지만 실전 문제에서는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풀어가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 센스는 어떻게 타고나야 되냐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태어날 때 무슨 모든 분야의 센스를 타고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 믿으시고 뭐 하셔야 된다? 공부는 좀 어렵게 하셔야 된다 어렵게 하시고 문제가 쉽게 풀고 오시고 알겠죠? 자 10번 갈게요 500도씨에서 수소와 염소의 반응에 대한 표형 상수는 어때요? 100이다 정반응 속도는 2.0 곱하기 10의 3승 이고 그 다음에 델타 H는 20K줄 델타 H 20K줄 우리 동그라미 있어요 무슨 과정입니까? 여러분 무슨 과정이죠? 흡열 과정이죠 흡열 과정 그렇죠? 흡열 과정이다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1번부터 가볼까요? 자 역반응의 속도가 정반응의 속도보다 빠르다 어때요? 지금 얘는 표형 상수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반응 속도가 2.0 10의 3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밑에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의 비율이 바로 그건 뭡니까? 여러분 속도 상수의 비율이 그거 표형 상수예요 그러니까 200을 100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반응 속도가 분 뭐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때야 된다? 더 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역반응의 속도는 0.05다 한번 대입해 보니까 어때요? 100이 안 나오죠? 100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나와야 되죠? 20이 나와야 돼요 20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정반응 속도는 2000이고 그 다음 밑에는 20이 나와야 뭐가 나올까요? 1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니다 3번 온도가 증가할수록 표형 상수의 값은 감소한다 그랬어요 온도 증가시켜 볼까요? 그러면 무슨 반응 쪽으로 가야 돼요? 흡열 반응이니까 정반응 쪽으로 가야겠죠? 우세하게 진행되어야겠죠? 정반응 쪽으로 진행되게 되면 원래는 농도라든가 압력 이런 것들은 표형 상수 변화를 전혀 일으키지 않지만 온도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온도를 올렸더니만 정반응 쪽으로 이동해서 어때요? 분 뭐가 커질 때 분 자가 커질 테니까 어떻게 된다? 표형 상수는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4번 온도가 증가할수록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 속도가 더 크게 증가한다 이 4번 보기 별표하시고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온도를 올리면 무조건 반응 속도는 증가해요 온도를 올리면 무조건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아니 선생님 증가하는데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면서요 우세하게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정반응 속도는 증가하고 역반응 속도는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온도를 올리니까 둘 다 증가하는데 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어요? 정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폭이 역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것보다 어떻다?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4번 보기 잘 염두에 두고 분석해서 자기 걸로 만듭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넘깁니다 11번으로 갈게요 아래에 나타난 평형 반응에 대한 평형 상수 평형 상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때요? 액체인 용매인 물 같은 건 표현 안 하고 또 모두 표현 안 하죠? 고체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체는요 기체나 또는 수용액에 비해서 농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표현하지 않는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고체인 CACL2 평형 상수식에서 표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생성물 쪽에 있는 뭡니까? CACL2.EH2 얘도 역시 고체죠 그렇죠? 평형 상수식에 표현하면 안 되니까 누구만 표현해야 된다? 수증기만 표현한 것만 고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개수는 뭐가 된다? 차수가 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2번 12번 봅니다 12번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반응식 맞추고 다음 두 개의 반응식을 이용하여 최종 반응식 자 그럼 반응식 1번은 A 플러스 B2예요 그리고 최종 반응식을 빨리 비교 한번 해봅니다 반응식 1과 최종 반응식 얘는 지금 반응물질에 A라고 하는 놈의 개수가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일단 그냥 놔둬야 돼요 마이너스 152는 맞습니까? 그리고 반응식 2는 EAB3인데 최종 반응식과 비교해 보니까 얘는 반응물이 생성물 쪽에 가 있어요 그럼 뒤집어야 되죠? 뒤집으면서 지금 개수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엔탈피라든가 엔트로피 이런 것들은 무슨 성질이라고 제가 이론 수업시간에 얘기했어요 크기 성질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같이 크기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식 2와 최종 반응식을 비교해 보니까 최종 반응식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어때요? 엔탈피의 출입량도 절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제 말 이해 되시죠? 그래서 102를 뭐로 바꿔야 된다? 51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뒤집어줘야 되죠? 뒤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이너스 51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마이너스 152와 밑에 있는 마이너스 51을 더하면 마이너스 204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눈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정답은 2번 13번입니다 25도C에서 OH-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농도일 때 용액의 pH 이거는 이걸 시행한 25일 바로 전주에 봤던 18일 날 시험에도 이와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수산화이온 OH-의 농도를 주어지고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pH 수소이온 농도지수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단계로 한다 먼저 OH-의 농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럼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로그 OH-의 농도를 그냥 구한다면 이게 뭐 구하는 거예요? P OH 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P OH 어떻게 구하죠?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로그 2가 되겠죠? 그렇죠? 5-로그이니까 로그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얼마예요? 0.3 그러면 이게 얼마 4.7 나오겠네요 4.7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보기 선택지에 4.7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 고르면 안 되고 pH 구하라고 했으니까 25도씨에서 pH와 P OH의 합은 얼마다? 4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는 pH는 얼마가 된다? 9.3이 나와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몇 번 고른다? 3번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제가 그레이 염의 확산 얘기할 때 이 실험을 고대로 얘기해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꾸 뭘 강조하는 거예요? 제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시험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한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과 염산을 묻힌 솜을 유리관의 양쪽 끝에 넣고 고음하기로 막았더니 잠시 후 진한 염산을 묻힌 솜 가까운 쪽에 흰연기 여러분 흰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흰연기 이런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솜을 틀어 막았대요 이렇게 솜을 여기는 염산 HCL AQ 얘는 암모니아수 NH4 OH AQ AQ니까 둘 다 수용액인데 얘네들은 둘 다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HCL G 염화수소기체 여기서는요 NH3 암모니아 기체가 나오는데 누가 더 빨라요? 누구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더 커요? 같죠? 온도가 같으니까 같죠? 낫기면 안 돼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데 어때요? 누가 더 가벼워요? 암모니아도 가볍죠? 가벼우니까 얘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는 똑같은 시간에 무거우니까 천천히 가서 이만큼 오는데 얘는 가벼우니까 빨리 와서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염산을 묻힌 솜 가까운 쪽에 흰 연기인 NH4CL 염화암모니움이라고 하는 흰 연기 고체가 형성이 된다 라는 이론 수업 때 제가 강조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S1 대 S2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가 어떨 때 바뀌나 이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온도를 높였다 이런 얘기도 다양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가나다 한번 보겠습니다 흰 연기의 화학식은 NH4CL이다 어때요? 괜찮죠?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연기는 고체입니다 여러분 고체 알아두시고 나 번 NH3의 확산 속도가 HCL보다 빠르다 괜찮죠? 그 다음에 다번 암모니아 분자가 HCL 분자보다 무겁다가 아니라 가볍다 이렇게 해서 정답 가나 3번입니다 자 15번이에요 우리 강두수 화학 책의 맨 마지막 18장 핵화학에서 제가 이 알파 입자라든가 베타 입자 그 다음에 감마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넣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화학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가끔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주 그냥 유효 숫자하고 그냥 핵화학이 그냥 제대로 나왔어요 잘 안나오는 부분에서 자 그럼 알파 입자의 정체가 뭐냐 정리해야죠 알파 입자는 언제도 나오냐면 우리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입자의 발견 순서 배울 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도 나와요 그죠? 알파 입자의 정체는 바로 뭡니까? 헬륨 원자핵이에요 E4 E 플러스 우리 러더퍼드가 하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배울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핵화학에서는 E 플러스는 안 써요 왜냐하면 핵화학 단원 자체가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원자핵만을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얘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얘기인데 지금 문제에서 토륨이 주어졌네요 토륨 우리 교재에 그대로 있는 거네요 90 그다음에 232 이 녀석이 붕괴 계열에서 전체 6개의 알파 입자와 그랬어요 6개의 알파 입자 붕괴되면서 6개의 알파 입자인데 알파 입자 뭐라고요? 헬륨 E4라고요 이거 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베타 입자 나온대요 베타 입자는 바로 뭐냐면 모아가 뭐가 바뀔 때 얘는 중성자가 뭐로 바뀔 때? 양성자로 바뀔 때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 뭐는 변함이 없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질량수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올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 보니까 6, 2, 12 그다음에 6, 4, 24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232에서 얼마만큼이 감소하는 거예요? 24만큼이 감소한 걸 찾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할 수 없습니까? 그럼 우리 24만큼 감소한 거 누구예요? 선택지 1번이죠 그렇죠? PBE 82, 208 밑에 있는 82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바로 뭐냐면 4개의 베타 입자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니까 뭘 증가시키겠어요? 원자번호 증가시키는 거예요 얘 지금 6, 20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얼마? 얘 78이 돼야겠죠? 78인데 4개가 베타 입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중성자 4개가 양성자로 바뀌어서 원자번호가 4 증가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거기? 82가 된 거예요 78이 아니라 82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참고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15번 문제는 제가 지금 이거 적어준 걸로 적어준 걸로 4개라고 했으니까 4 적어주고요 이걸로 알파 입자의 성질과 베타 입자의 성질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걸로 마무리 지어도 다음번 문제도 어때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게 어렵냐? 지금 이걸 쫙 하는 순간 어때요? 좀 전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빼니까 얼마 나온다? 208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베타 입자는 중성자를 양성자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서 뺐더니 78인데 그중에 쓰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서 얘 숫자가 4가 증가해서 82가 됐구나 금방 얘기 됐죠?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없어요 다 알아듣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에 띄엄 띄엄 나와서 나중에 딱 나오면 어때요? 이거 배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괜히 안 가르쳐준 것 같은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하나의 해설 방법으로 딱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겁니다 정답 1번 16번입니다 다음 화합물 중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 그랬어요 정답 몇 번? 4번이죠? 4번 4번인 이유가 뭡니까? 얘 수소 화합물 할로젠 원소의 수소 화합물의 끓는 점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 Y축은 끓는 점 또는 녹는 점 끓는 점 기체의가 끓는 점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HF HCL HBR HI예요 이게 되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얘가 증가하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분산력이다 분산력이다 왜 분산력이에요? 얘도 극성분자, 극성분자, 극성분자이기 때문에 극성분자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상세가 되고 이렇게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합니까? 분자량이 증가하죠? 분자량이 증가하면서 끓는 점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분산력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 세 라인은 그런데 얘는 이렇게 월등하게 높은 이유는 뭐로 설명해야 된다? 수소결합으로 설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찾는다? 4번 HF 가로 열고 수소결합 이렇게 써서 쓰면 됩니다 수소결합이 뭐였어요? 수소결합이 플로린, 산소, 질소와 직접 공유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인접분자에 플로린, 산소, 질소하고 하는 점선결합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17번 A에서 B로 변하는 어떤 과정이 자, 믿으시겠어요 모든 온도에서 비자발적 자, 비자발적 이거는 우리 자발성을 예측하는 무슨 에너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깊자유 에너지로 문제를 풀어야죠 델타G는 델타H-T 델타S 이걸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 할 때 델타G가 어떨 때 비자발적이죠? 0보다 클 때 항상 비자발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수일 때 양수라는 얘기는 얘도 양수고 그 다음에 얘도 양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양수가 되려면 델타H 자체가 플러스인 흡열 과정이면 될 것이고요 이 마이너스 T 델타S라는 놈이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델타S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어때요? 무지서도가 감소해지면서 좀 더 질서정연해지는 거죠 비자발적 아닙니까? 얘도 비자발적, 비자발적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찾는 게 정답인데 정답은 그래서 1번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18번입니다 25도씨에서 수산화 알루미늄 ALOH3의 용해도곱상수 KSP가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이라면 우리 이런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KSP KSP가 얼마냐면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이래요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계산하죠? AL3플러스의 농도와 그다음에 OH마이너스의 3승 이게 곱이 바로 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조건이 뭐예요? pH가 얼마다? 10이라고 했죠? pH가 10이면 25도씨 또 나오지만 25도씨에서는 pH가 10이면 POH는 얼마다? 4가 되겠죠? 이 POH가 4라는 이야기는 바로 뭘 대입한다?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4승을 대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10에 마이너스 4승이니까 그거의 3승 뭐예요? 12승이죠? 12승하고 얘의 곱이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2승 이렇게 찾으면 된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 값은 온도만 일정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앞에 용해도곱상수건 평형상수건 상숫자 들어가면 온도만 일정하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얘가 지금 어때요? 조건이 중성상태보다 얘가 POH의 농도가 변했잖아 그럼 얘의 농도가 변하면서 얘의 농도도 따라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변하니까 어때요? 잘 녹을 거냐? 잘 녹지 않을 거냐?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pH가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OH-의 농도가 변할 거고 이 농도에 농도를 대입해가지고 항상 얘는 온도에서 이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걸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원리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을 찾습니다 19번 갑니다 성층권은 19번도 어때요? 이거 정말 정확히 똑같이 써준 문제 아닙니까? 미치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거야? CFCL3와 같은 클로로플로로와 탄소는 다음의 반응들에 의해 오존을 파괴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 반응식 그대로 써주면서 첫 번째 반응식에서 뭐 동그라미 칠하라고 했어요? CL 동그라미 칠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반응식에서 CL이 어때요? 첫 번째는 CL이 생성물이고 두 번째는 얘가 반응물이죠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중간 생성물 또는 중간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말 잘못했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 내가 말 잘못했어요 그때랑 설명을 다르게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CFCL3죠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얘가 자외선을 딱 받아 자외선을 받으면 뭐가 돼요? CFCL2 플러스 CL이 나와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얘가 뭐예요? 이게 이제 프레온 가스인데 예전에 스프레이 충전제로 들어간 거예요 요즘엔 이건 안 들어갑니다 냉매 같은 걸로 사용되는데 이걸 공기적으로 쭉 분사하면 얘는 자외선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어때요? 반응 잘 안 해요 대단히 안정한 물질로 대기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떠다녀 그러다가 자외선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성충권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충권에서는 지금 오존층이 뭐하고 자외선을 차단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그쪽으로 가니까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드디어 그래서 얘가 깨지는 거야 CL이 괜찮습니까? 그럼 이 CL이 어떻게 되느냐 자 플러스 O3 얘랑 반응 얘 반응하고 얘 반응하고 연결된 반응이 아니라 얘는 이제 그 중간에 대륙권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충권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나온다? CL과 플러스 O2가 나온다 그리고 이건 연결된 반응이에요 CL과 플러스 O3랑 반응해서 뭐가 되죠? CL과 플러스 O2 두 개의 O2 이렇게 만들어져요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반응식으로서 얘는 빼고 뭘 쓴다? 얘하고 얘 없어지고요 얘하고 얘 없어지니까 2, O3가 뭐가 되죠? 3, O2가 되는 오존이 파괴되는 반응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걸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미안해요 그럼 이 두 반응을 가만히 보니까 이 CL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니까 총매예요 총매 그런데 아까 이걸 설명했던 이 CL은 첫 번째 반응에서 뭐 한다? 생겼다가 두 번째 반응에서 반응물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해요? 중간 생성물 또는 중간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자부조차 무슨 말인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잠깐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고르면 된다?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번 마지막 문제 갑니다 다음 갈바니 전지 반응에 대한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 델타 G제로는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단 이 제로는 아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6V 그 다음에 구리는 0.34V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대로 예를 들어 드렸어요 항상 구리하고 아연만 가야죠 1.1보트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고 우리 패러다이 상수는 9만 6천 5백 그 다음에 V는 줄퍼클롱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전압은 자 이랬는데 델타 G를 구하는 공식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했죠? 델타 G는 마이너스 N E제로 F 이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N은 뭐였어요? 이동한 전자의 몰수 2 곱하기 2제로는 얼마죠? 얘는 지금 각각의 표준화는 전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전지 전유에 대한 자발성이니까 뭘 곱해야 돼요? 1.1볼트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죠 그리고 패러다이 상수는 9만 6천 5백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백 12.3K줄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줄이 나오고요 K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고르시면 돼요? 1번 고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해서 서울시 문제는 좀 이렇게 계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이 한방에 딱 눈으로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손 계산을 좀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난이도는 크게 높지는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 되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